아니 할머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우리 혼자 손실하네 지금 대카중 할머니 들 적 없어요 와 수족관이다 수족관 너 뭐야 너 빨리 와라 너 뭐해 너 이거 뭐해 인마 자 온난화의 게임 팀 쟁비스트 입니다 와 멤버는 호가미 가이코 앵그리보이 랑희씨 에덕 플레이님입니다 오늘 초면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주먹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이거 색깔 어떻게 바꾸니 비세라? 아니 플레이님 여기서도 비세라 커스터 쓰시는 거니까 비세라 못하게 돼 오케이 알았노 그럼 우리가 시체야? 자막은 flooding 다들 각오하라고 시체야 될 준비 출발 포기 ㅎㅎㅎㅎㅎ 1 통은 연습판 오케이?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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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보야 형이야 엠보야 sukdu홤 ène 어우 이게 앨범야 그만 비벼라 impacted 자 유후 아 이 할머니 팀이 왜 이렇게 돼? 아 인사할 수 있어 진짜 미책렙 아니야 무서워 엠보야 너도 왼쪽에 합류하자 엠보야 알았어 가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혹시 뭔데 우리 싸우면 오우 올라왔어 여러 팀에서 왔습니다 이거 시끄러워서 못삭이십니다 와봐요 새끼들 맹본님 맹본 미책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할매미 있어요 할매미 이거 놔! 아 이거 노인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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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공격해 osob 와 엘리베이터 뭐야 방금 할머니 이리와요 할매 이제 가셔야죠 왜 할머니 점납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둘 다 가세요 할머니 가세요 으아악 아 떠납어 죽을수도 있네 아니 얼마에 시간이 끊었으면 게임에서 그냥 날려주냐고 으으야 같이 가죠 이리 오세요 자 좋은거 보내드릴게요 나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 나 죽어요 어 나왔다 날아 날아 놀아 놀아 뺐다 아 잊으면 안 돼 야 에바지 할머니 오늘 뭐하세요 고려장 해 고려장 고려장 고려 앞날이 창창하고 공부 방해해요 그래 그래 젊은 오면 먼저 가야지 그렇지 젊은 오면 보내 땡기 보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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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보내 학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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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학이야 3월 2일이야 아 이게 무슨 어 뭐야 오빠는 개학 간다 아 학교 가자 등교했고 잠깐만 잠깐만 와 할머니 진정하세요 할머니 들어가 할머니 들어가 와 이겼다 아 자리가 먼저 들어갔어 간마리 차로 살았다 간마리 차로 살았다 야 청소하나 기똥사기 하네 잠깐만 우리 진정하자 우리 놀러온거야 여기 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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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와 나 너무 무서워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나 고소공포증 있어 고소공포증 있어 이거 아무래봐도 1대1인거 같구나 이거 아무래봐도 1대1인거 같구만 아 이거 아무래봐도 1대1인거 같구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와 대박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숨어 있으셔 아 죽었다 아 공짜 없이 죽었네 아 안돼 안돼 아, 네 감사합니다 불굴의 의지다 진짜 네네네네, 구경하고 계세요. 같이 놀죠? 이리오세요 일로와 막해안아, 일로와 으하핳rea Tipp 야야enciaencia야 아하핫핳핳핳핳핳 comedy 시 decentral proximity faj봉 백뒤 쩝 아이고 혼자 죽을 수 없지 혼자 죽을 수 없지 어 꼼까마 먼저 가자 어린아이는 귀가할 시간이지 요즘 꼬마애들이 참 무섭다니까 아 뭐야 조용히 나 튀겼어 잠수킥 당했어 잠수키에 할머니 왜 이렇게 세요 평소에 코어 운동 많이 하셨네 아 야 잠깐만 아 뒷마리 뒷마리 와 패대기를 치시네 오 야 오 야 아 아 아 야 우리 애덕이 불러와야 돼 애덕이 불러였나 말이야 애덕이 방에 시작해서 못 들어가 도중참가 안돼 그러면 양현수님이 3점 가져가고 2승으로 하죠 자 밑으로 와봐 다들 할머니 빼고 다들 밑으로 와봐 밑으로 내려와 가자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예 아 목소리 무슨 일이야 맘맘메야 짚어줘 우리 손으로 손자들 한 번 만져볼까 만져봐 난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왜 왜 뭐야 나 왜 시작하면서 왜 여기 빠져있어 왜 이거 파란툭이 4명이냐 왜 안 눈이 나가시면 놔드릴게요 앨덕이 혼자 놀고있어 앨덕님 봉춤하고 붙여주세요 봉추 와 대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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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봉춤 추다가 타는 사람이 있다? 할머니 너무 세요 아니 되게 팀전이구나 터렁팀이 4명이야 터렁팀이 4명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거야 밸런스 우리끼리 팀 풀어야 돼요 이거 오케이 파이팅합시다 어? 8왕팀 알아서 전멸하겠는데요 하하하하하 뭐하는거지 하하하하하 할머니 재밀쩍 재밀쩍 방심을 틈타서 보내버리기 같이갑시다 안대카라로 저기요 블루팀 쪽수가 에바잖아요 너 속상하네 야 안대 뭐야 미팅이다 미팅 아유 할머니 강한 할머니 여기 뚫려시네 아유 왜 왜 자꾸 저를 홀리지껴 아유 야 아유 같이 가면 안돼 미코 형 봉춤 보여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숨을 걸고 봉춤인데? 어? 나 밑에 살아있는데? 애들 아직 빨간색이 안 죽었어 으아아아 잉들 4명이서 모여서 태어나니깐 태어나면은 3명 죽고 시작하세요 오케이 구경하자 야 오지마 우리끼리 싸우라고 너희끼리 싸우라고 오지말라고 야 같이 놀이네 진짜로 아 야야야 거기 들어가 봐 거기에 초롱농 하나 들어갔어 무슨 소리죠? 초롱농은 아까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초롱농은 아까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니깐요 발걸이가 전대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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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그러세요 늘 아니 저 돈이 없어요 아 제발 우리 지난 시간 행복했자 군맞자 사람들 아아아악 이렇게 되면 기초하면 다같이 죽어 우와아 안죽었어 와 아직 살았어 할머니 이러면 같이 죽어 할머니 따라오자 에이 강하다 할머니 강해 도끼가 몸안에 그득그득 들어있어 아 도끼가 장난아니구만 아 이게 바로 짬밥 와 바로 오른쪽으로 도망가야되 버려 조금만 휴전 휴전 왼쪽에 파란팀 하나있어요 할머니야? 하필 남은게 할머니야 최강할머니 너 무서워 저 손만 들고있어도 위협적이야 연륜 장난아니야 가위바위보 아 잠시만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나 혼자 죽었었다 나 혼자 죽었었다 애덕 뭐야 애덕이 머리 진짜 보면 볼수록 가까이서 보니까 사탕같다 살다라갔다 그냥 아주 어 이건 뭐야 등대같은데? 너의 심리파고 다이시기로 와 진짜 아 이거다 나오니깐 모르네 배경이 좋구나 이게 젊은 놈들 봐봐 우리 뭐해 야 할머니 박치기로 유리를 깨 좋은 말이면 뭐하는거야 왜 파란팀 밖에 없어 왜 파란팀 밖에 없어 왜 파란팀 밖에 없지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진짜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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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우리 손녀 손녀들 얼마나 컸는지 한번 만져볼까 할머니부터 일단 경찰서 보내자 아니 할머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우리 손녀 손녀라맨 대깟은 할머니 둘 적 없어요 수족관이다 수족관 너 뭐야 뭐야 방금 뭐에요? 여기 들어가 봐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나 빠져 아 죽어요 와 축소도 잡을 수 있네 너 이거 뭐해 너 뭐해 인마 모자 주인 찾아요 사람과 정의 딸 김에 딸 김에 이 녀석아 이리 와봐 딸 김을 죽여 할머니 여기서 이면 안돼요 우리 할애비가 널 보고싶대 에이 보고싶어요 아 됐다 난 지우고싶단다 야 액보 액보야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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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짱무서워 할머니 잠 할머니 다리 깔깔깔깔 개 같은거 할머니 개 같은거라고 뭐라고 머리도 되게 말버릇해 완전 콩가루지 말이네 여기 여기서 보앗세 자고있어요 오른쪽에 죽으시는 분 있어요 오른쪽에 손녀야 잠바 손녀야 잠바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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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자는 사람있어 가버리맨이다 가버리맨 죽여 옵션 오 할머니 뇌 대신 쇠구슬 들어있어 머리에 아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감히 간다 그 인간 머리 아닌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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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아니 기절이 무슨 1초만에 풀려 강인함 들었겠지 야 에르메스 신발 에바지에 그러면 연륜이란거야 비둬아 어디서 요새시대 쫄쫄이 입고 난리야 30초 남았다 30초 에라잉 아 비겼네 존네 세네 할머니 정말 치열한 경기였어 할머니 미지게 센데 저거 막아야겠는데 바로 옆에 계셔 사실 두 번에 왜 썼는지 알아? 두 번 안 했다가 돌덩이 넣어놨어 이건 진짜 겁나 빡빡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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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곤란해 할머니 아 아 맞다 이거 빨리 들어가지 유후 야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 아저씨가 이겼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안하다 이긴 느낌 오케이 다시 지하철 아유 여기 1호선이다 1호선 별의밀인 것들 다 온다 학교 가야돼서 이만 학교 다이렉터로 보내드려요 학교 가야돼 이거 학교벌 빨리 올라와 그만 싸우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잘가 야 꽃가미 물기지 싫어 야 아이고 와 할머니 너 끌 낀거 아니야 할머니 너무 그러는데 할머니 오지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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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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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기차 두 번은 실화야 야 지하철 노선이 이상한데 알라인에도 걔가와 왜 레이싱이요 애들 아이들아 핑크색 핑크색 변태 왼쪽에 핑크색 변태 방글라 잠시만 휴전 할까요 구우라야 왼쪽에 핑크색 변태 당황함은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백반수물하나 백반수물 둘 핑크색 변태 이리로와 살려줘 이 망토가 거슬려 망토 이리와 헤헤 플레임님 마크해 아니 전작 나네 들어오지 않고 전프량농 할머니만 없다면 내세상이다 할머니 일로와요 아아!! 할머니 잠시만요 할머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계단 밑에 뭔가 있어요 여기 밑에 뭐가 있는데? 이거 숙인요 가자 아저씨야 와 살았어 살았어 이거 놔 어때 어때 잠시만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죠 어림없지 할머니 고백 칼땅이라고 자 자 집중하게 저 올라갈게요 할머니의 고개 뜻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로고카드 점프였어 어 보기 좋았어 아이엠 맘맘 자 투푸벌이 일단 2점 먹은 갈비용도 처리하시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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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살았어 자 부족한 8인 보여드리겠습니다 1명 어딨어? 라스트 보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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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습니다 오위 Maryland 장식연방 스쿼트 했어 traumatic 사 Entwickler 집중이가 스쿼트를 했는데 발림이 센 거야 머리차 histó 머리차iously 머리차 Monday 머리차작 52 사랑하자 삼lists 퉁 More 인간итель 뭐야 우와! 허허허헠! 아 근데 그건 뭐야! 오! 어떻게 안거야? 말도 안돼 그 뒤에 공중에서 한 360도 스밍 했어 방금 programa pelan 할머니 제대로 탈 줄 아시는데요 아직 놀είnos 아 뭐야 잠깐만 나도 탈래 야 놀이동산이 세상 고장났어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옹님 어옹 어허 요기 위험한 곳이네 이고 오고와 여기도 탈출pier Nicole 그럼 난 집어던지기 Cord 와 미친거 아냐? 야 와 미친 맛이 돌아가는데 대체 뭐하고 있는거에요... womb 뭐 kul mint 느낌 öll 아 저기N 이건 저기 바닥에 무너отив prevalent 나 나 발이 꼈어 dent 아이효 Faith 뭐 있어? 잠시만 할머니 우리끼리 싸우면은 지금 2점인 플레임님이 이길 수 있어요 그쪽도 2점이지만 아 2점이잖아! 저는 지금 0점이에요 저 주팍주 수매를 믿어준다면 저는 1점만 먹고 제가 믿겠습니다 할머니 좀 보내주세요 제발! 이 할머니 너무 세요! 이 할머니 너무 세요! 아니 포도만 제발 도와드려 야 이 고릴라야 고릴라 이 점이 보면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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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우리 둘만 남았고니 최후의 승자가 과연 누구일지 일루와 가도하고 같이 가 나보다 하렘비 고려밸 수 없었다 다실 때 됐어요 키키님 빨리 고래요 고려장! 오 맞는다 맞는다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에애아 라스트 승리히 아우 깜짝이야 마맘매이야 렛렛렛렛렛렛렛 마팡고 마팡고 아 힘들어 할머니 마지막 블루코트를 피우고 있어 안 힘들면 이상해 할머니나 나 죽으려 나 죽으려 살려줘 야 으하핳 x2 공중무기하시다 지금이야 아ío 이거 진짜 기절 왜이렇게 빨래 풀려 도핑하셨어요? 저리가요 아아아아아아 플레이빙이 잘하시는데? 나도 잘할래 이틀을 이루어 오아아아 바로 메시대 자는 척 하면서 바로 배신해 어 머리가 잘 잡히네? 어 매끈매끈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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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오까마 저 물고기 사먹이래 니가 돈 벌어서 사 아니 갖고 싶은데 왜 왜 왜 날 당기니 여러분들 아래에 지금 캡틴 할메니카 있거든요 지금 지금 문어랑 싸우게 돼요 지금 여기가 제일 안전혀 안 돼 부러진다 온다 온다 괴물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오야 이거 와 의자를 드네 안 돼 내 방패 안 돼 내 방패 이거 장르가 좀 바뀐 거 같은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있고요 이겼다 야 문어 괴물을 붙잡았다 아니 방금으로 그래서 어항에 있는 물고기 주는 거죠 안 돼 오야 아이고 따뜻하네 아이고 아래 머리 났나? 울났나 봐 아우 재밌어 보이네 보기 야 진짜 팔괴고 보고 있는 거 같아 어메아메아메아메 어메아메아메 어메아메 재밌나 어하 빅매치 암흐 머리가 어딨다고 이 새끼야 두피를 잡았어 두피 두피 죽겠다 비어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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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퓨인치즈 레이더 마지막 대결이다 자강두천 무협지야 무협지 올라간다 제발 기차야 빨리 와 됐어 됐어 발로 차 오지마 오지마 이 차 왜 안와 아까 잘만 왔다 안돼 올라가 올라가 안주웠어 아직 안주웠어 어딨어 안돼 들어와 안돼 그래 내가 질 바에 같이 이긴 바이다 저걸 버티네 아싸 귀함을 더 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저 기절했어요 아이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애정 게임 끝나 애정 게임 끝나 그냥 수포로 버텨 아 겁나 웃기네 줘야는데요 초타 담마 죽으면 1등이다 뭐야 뭐야 inaugural 택배 Ju α 와! 이럴수가 핑크변태의 승리라니 아 이런 핑크! 핑크변태에게 지다니 아 핑크변태에게 지다니 저게 핑크변태라니 아까부터 까끼매냐는 이름 있거든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핑크변태가 임수했습니다 와! 자! 도망간다 이제 핑크변태 이기셨으니까 경제사에 끌려갈 예정은고요 저희도 이제 조심히 집으로 들어갑시다 피임병피임병 야 오늘 경찰서는 할머니 나가야 돼 우리 피임병농이가 친실하져라 재밌었다 또 그 somew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